아 이거 해보셨어요? 아 그 유튜브에서 말해봤고 들어오셨어요? 키보드 조정되신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잘되네요 시작할게요 스페이스로 들어가지나 이로 들어가지나 엔터인가 뭔가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이거 게임 들어가 보시겠어요? 엔터로 참가해보세요 지원 모드는 여기 꺼주시면 되구요 게임이 좀 더 재밌구요 취소하셔서 esc 누르신 다음에 위에서 지원 모드 맨위에 지원 모드를 꺼주시고 레디 해주시면 되구요 작동 어떻게 한거요? 지금 설명해드릴겁니다 요거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꺼주시면 되시구요 이렇게 꺼주시면 되시구요 오케이 쉽죠? 쉽죠? 아 점프키드 뭐에요? 점프 없습니다 팔을 돌리시면 되요 아 아 여기 떨어지고 됐다 아 아 아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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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저녁도나 잠시만요 변하게 올라오시면 되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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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려우신가요? 오른손 붙잡고 다시 왼손으로 붙잡고 다시 오른손으로 붙잡고 다시 왼손으로 붙잡고 반대손은 붙잡고 있어야죠 오른손을 붙잡고 몸을 움직인 다음에 왼손으로 붙잡고 왼손으로 붙잡고 다시 오른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 놓기 전에는 다른 손을 놓으면 안되죠 다른 손을 붙잡을 때 오른손을 붙잡고 동시에 왼손을 놓으셨네 다시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을 떼고 다시 오른손으로 붙잡고 팔이 잘 안올라가네요 팔을 쭉 당겨보세요 다시 뒤로 가시네 그냥 줄게요 네? 아 위에서부터 시작하시려고? 네 그게 편할 것 같아서 잡고 왼손 붙잡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다시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다시 왼손으로 붙잡고 왼손으로 붙잡고 왼손으로 붙잡고 왼손을 왜 놓으셨어요 양손을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양손으로 한 손을 잡고 다음 손을 잡은 다음에 반대 손을 떼세요 이렇게 양손으로 같이 잡아도 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손을 따로따로 놓는게 아니라 같이 놀리셔야 돼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손을 붙잡은 다음에 그 다음 오른손을 떼세요 왼손으로 붙잡은 다음에 같이 눌러야 돼요 동시에 왼손으로 손 같이 눌러주세요 반대 손으로 바로 떼시면 안 되죠 못 잡을 경우 바로 떨어지죠 조금 짧네요 손이 손이 조금 짧네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다시 왼손으로 위를 잡아주고 오케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왼손으로 붙잡고 다시 오른손으로 붙잡고 아 물론이죠 여기까지 같이 하면서 여기를 못 깨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좀 시야에 걸릴 것 같은데요 걸리나요 오른손으로 붙잡고 어 그렇죠 그렇게 같이 잡고 있어야죠 그 다음 왼손 넣고 그 다음 오른손 넣고 동시에 떼면 안 되거든요 손을 한쪽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떨어지죠 그냥 떨어지실래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클리어 7분 16초 아 7분 와 이거 오르곤 오케이 와 이거 빡시다 누가 저한테 기생하는데 놓으실래요? 오케이 아 방귀 끼워서 여기 또 할 수 있구나 잡은 사람을 놓게 할 수 있거든요 방귀 뀌는게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저는 몇 번 해봐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저는 게임패드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조작이 편할 수 있어요 양손을 동시에 놓으면 안 되죠 떨어지기 때문에 한 손을 붙잡은 다음에 일단 반대 손을 놓고 한 손을 붙잡은 다음에 반대 손을 놓고 아 알겠다 아시겠어요? 어떤 느낌이지? 잠시만요 붙잡고? 그럼 반대 손을 놓고 깨달으셨나요? 네 아 이제 알겠다 이게 게임패드가 있으면 최대 4인까지 멀티가 가능하거든요 네 아 오케이 붙잡고? 다시 붙잡고 손이 손이 지매뜨렸데 오케이 여기서 한 번 죽었었죠? 네 집중해서 한 손 한 손 이동하면서 이동해보자 어이구 양손을 떼셨네 근데 저기는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안해요? 붙잡고 이거 들어와서요 이거 하고 이거를 하고 날려드릴까요 제가? 네 여기로 오세요 날려드릴게요 네 제가 날리면 벽을 꼭 잡으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잘 잡으세요 아니요 지금 잡지 마시고 제가 반대로 날리면 잡으셔야죠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날려 네 힘이 부족한데 손 끝을 딱 잡고 네 힘을 반동을 반대로 주셔야 되거든요 제 따라서 네 힘을 주실래요 네 반동이 아직 적은데 계속 제가 반대로 누르신 것 같은데 잡으세요 오케이 이동하시면 돼요 편하게 좀 깎아요 편하게 좀 깎아요 편하게 좀요 아 그래요 편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제 오른손을 잡으세요 네 네 저를 잡았어요 잠깐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혼자 올라가 보세요 네 여보세요 뭐해 컴퓨터 언제 들어가 몇 시간 걸린대 몇 시간 걸린대 아니 아니 그거 말고 히브워 할라고 아 재밌는 게임 있어 4명이서 할 수 있는 아 이거 사서 안 해도 되니까 몇 시간 걸린대 몇 시인데 그게 몇 시인데 그 정도 늦는다고 일찍 들어야 일단 잘 올라가시나요 네 도와드릴게요 네 자 한 손 떼 보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가야지 위로 올라가야죠 몸 위로 땡겨야죠 위로 땡겨야지 벽을 붙잡아요 네 그리고 올라가시고 제가 이쪽을 잡고 반대 손이 되어드릴게요 반대 손 놓아주세요 양 손 다 놓으셔야죠 벽을 붙잡아주세요 네 오른쪽에 갔을 때 벽을 붙잡아주세요 네 붙잡으세요 네 반대 손으로 잡으셔야죠 반대 손으로 됐죠 네 양 손 다 놓으세요 양 손 다 놓으세요 그리고 붙잡으세요 양 손 다 놓으세요 붙잡으세요 네 양 손 다 놓으세요 힘을 주셔야죠 본인이 본인이 힘을 주셔서 넘어가셔야 돼요 제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 아 아 6분 2초 아까 보다는 좀 빨리했네 아 아 1 땡긴데 이 정도면은 아키리 캄캄하네요 점프는 없고요 그냥 반동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동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반동으로 날아가서 들어가도 되고요 아 아이고 까비 까비 어 뭐야 잡았는지 아 아 알겠다 이거를 이거를 오케이 양 손 다 놓으면 떨어지죠 이게 3개 초가 이렇게 키 누르면 이게 안 돼서 아 키가 3개를 누르면 안 된다고요 아 키보드 3개 초가 아 키보드가 3개 이상 입력을 안 먹어요 네 아 이상해요 키보드가 키보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추천 추천 추천이요 키보드를 네 저는 무접점 쓰거든요 그래야지 방송에 키보드 소리가 덜 들어가요 타다다닥 치는 소리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약간 들어가던데 그래서 무접점 좀 정록 정록 정록인가 그렇게 쓰거든요 아 점프해야 되나요 여기 또 점프키가 없습니다 아 그 반동해서 저기 날아가도 되고 네 편하실대로 하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근데 이게 처음에 거는 게 힘드네요 아 그래요 아 그 정도에요 사람들은 그게 다 어렵다고 하던데 요거는 굉장히 쉽다 쉬운 편인데 이 정도면 나이스 양손을 동시에 떼면은 떨어지죠 반대 손이 놓아졌죠 잡을때마다 반대 손이 놓이죠 당연히 대긴 되죠 본인이 오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잡아드렸습니다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죠 아 됐다 오케이 클리어 4분 32초 어 점점 줄어든다 4분도 굉장히 긴데 오케이 뒤로 가기 눌렀나 의상 와 이거 뭐야 이거 쟤부터 시작이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네 아 예 그렇게 어렵지는 할까요 저거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미니게임인데 저게 그다지 재밌진 않아요 이거 밑에 동전은 뭐야 저거는 저걸 먹으면 코인인데 저거는 이미 한번씩 다 먹어 봐서 굳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워진가요 아 그럼 도움을 드릴까요 점프가 어려워요 이게 아 그런가요 네 점프가 어렵나요 한 손을 붙잡고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앞뒤로요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밑을 잡아야겠죠 좀 더 밑을 잡아야지 잘 나가겠죠 아 끝부분을 잡아야겠죠 아래쪽 끝부분을 오른쪽 아래쪽 끝부분을 잡아야지 좀 더 잘 흔들리겠죠 아 아까 잡아왔는데 그리고 흔들어 주세요 앞뒤로 그리고 반동이 올 때쯤 손을 놓으세요 앞으로 갈 타이밍에 놓으세요 손에 시계 흔들어야지 앞으로 잘 올라가겠죠 그리고 잡으셔야죠 여기 여기 벽을 잡아야죠 오케이 앞뒤로 흔들어 주다가 앞으로 반동 올 때 점프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올라가시면 돼요 네 올라가주세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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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오케이 아 드디어 됐다 한 분이다 점점 뒤로 들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가실래 아니면 먼저 갈까요 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흔들고 흔들다가 놓고 딱 잡으면 돼요 쭉 하고 날아가는 거죠 끝부분을 잡고 날아가는 거죠 키를 동시에 다 넣으시는데 키보드가 뭐가 있다고요? 키보드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키보드에 힘을 빡 주고 있다고요 왜 그러시죠? 오케이 오케이 붙잡으셔야죠 날아가기만 하는게 아니고 붙잡으셔야죠 오른쪽에 있는게 오른손이고 왼쪽에 있는게 왼손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으면 반대손이 왼손이고 그 반대손이 오른손이겠죠 모르시면 양손 다 붙잡아도 되죠 일단 가보세요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아깝다 진짜 못잡았어 아 저거 못잡네 저거 오 저기요? 잡는 것도 힘드네 으흐흐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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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 아 고고고고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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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웅발로 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아구 어 이게 느낌을 알았어요 아 느낌을 알았었네요 아 느낌을 알았었네요 근데 이거 잡는 거를 아 고고고고나야 곧 다시 있어 이거 됐다 됐다 아 잠시만요 이거 왜 놓아 아 아 아 고고고고고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라마구요 그냥 화면에 가려주는 캐릭터입니다 아 그냥 방해먹어도 되구나 실제로 닦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 마시구요 처음에 유튜브 봤을때 이거 그냥 이거 건드린 줄 알았어 으음 아니 근데 뭐야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되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와 이거 근데 혹시 아 네네 와 이거ador 빡세하다구요 도움 좀 드릴 까요 풍선을 보내드릴게요 안 도와드릴게요 이건 타고 오세요 올라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조정하시면 돼요 어디 가셨어요? 아 갑자기 아 아니 들어가려고 했는데 더 뒤로 왔어요 멀리 갔어요 아 그렇구나 한번 더 보내드릴게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풍선이 서서졌어요 아 풍선도 왜 이렇게 어렵지? 라스트입니다 아 라스트라고 이게? 망했다 이것만 제발 아 가시가 너무 이거 당연히 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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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37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이건 뭐예요? 뭐이든요 길이죠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어려운게 아니니까 이거 땅을 잡으면 되는데 네네 오오 응 다워놓고 떨어지는거 안좋아 일부러 떨어진거에요 아 일부러 떨어진거라고 네 이렇게 갈려고 아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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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는 인정이지 오오오 아 저기 어떻게 안돼 아 이거 왜 안잡혀져 이거 약간 미끄러지는 듯이 빨리 가면 돼 네네 아이고 오오오 게임이 편하거든요 편하고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아 저걸 잡아야 되는데 네 대충 여기에 가신이 있거든요 오우 많이 느셨네 아이고 아 저걸 써는 안됐어 대장서 아 이걸 잡아 이건 한 2분 3분 정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 사분정도 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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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레보다 읍네요 아 그래도 이건 은근히 좀 할 수 있어서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반대선을 자꾸 놓치시는데? 잡기 전에 떼시는데? 왔다 왔다 왔다! 꼬리 맞나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간지 모르겠네 반대선 잡고 반대선 잡고 동시에 놓으시는데? 손을? 괜찮을까요? 한 번만 실수해도 떨어질 것 같은데? 오케이 꼬림 일찍 오셨네 이게 뭔가 감을 조금씩 잡고 있는데 네 조금씩 잡고 계신가요? 살해당했네 네 반동을 반동을? 방구 한번 껴주고 반동을 반 반 본인이 안올려서 안올라간게 아닐까요? 그거 같이 실례야? 네 제가 먼저 하기 슈퍼방기래요 나 슈퍼방기 우와 이거를 오씨 넓뻔했네 한번에 다이렉트로 가야겠네 아 아 짧다 아 이거 어떻게 나요? 이게 날라서 가야죠 멍순도 해야되더라 한번 올려드릴게요 네 본인도 힘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날라가거든요 아니 제 몸 제 몸을 잡지 마시고 다시 반대로 풀어주세요 네 본인도 힘 주셔야 돼요 네 본인도 반대로 힘 주셔야 되거든요 오른쪽으로 던져 드릴게요 아니요 글로 가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해서 아 여기 아 아 이거 음 자꾸 메탄가스 이렇게 하시는데 네 화려합니다 조금 부족했네요 우와 좋게 하는거구나 아 끝부분 끝부분은 잘 못 잡겠어요 이게 약간 앞 앞 앞 아프 우와 저기 가지 오케이 아 잠시 진대 아 좀 더 끝부분 안 잡으면 못 올라갈 것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 반동을 어 오오 잡았다 끝부분 잡았다 아 자세히 잡았다 어이구 어이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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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아 안 보일텐데 풍선 없으면 못 올라오지겠는데? 네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진짜! 오! 이것도 하나면 같이 해야 돼요?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가는 거라서 두 사람이 가야지 앞으로 가거든요 왜 안 잡으시지? 작고 10분 많이 며쓰신 것 같은데? 별로 이걸... 아! 잡았다 이거를 반대쪽으로 됐다 어? 왜? 왜 여기로 와?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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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게... 저게... 이거... 이거... 이거 좀 길어서 이게... 네네 복싱글로버가 좀 두껍나요? 미끄러워요 우와 됐다 됐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와 잡았다 아 좀비가 앉아보요 지금 앉아보죠 됐다 야 솔직히 저기요 저기요 우와 여기다 아 세이브 있다 다니다 아 세이브에서 다 있니 아 됐다 우와 어 이거 아 이거 다시 리셋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파리 됐다 아 등이 뛰어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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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을 좀 많이 흘리시는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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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좀 라스트같은 느낌이라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맵인것 같아요. 아 아 그럴icios 그럼 다행이 있죠? 어? 뭐야. 어디가셨어요? 생명 없어졌는데요 약간 화면이 안 보여 이거구나 제 캐릭터가 안 보여 아 뭐야 생정 아 점프다 아 이건 쉽지 이건 이거는 쉽나요? 아 이건 점프다 아까 점프 쉬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 오케 아 점프 마지막이구나 도착했습니다 기다리도록 할게요 근데 저 가시 대리면 죽죠 느껴보세요 어떤지 가시는 다 아시잖아요 어떤 느낌이지 전판에도 그랬고 음 음 스펠링키 스펠링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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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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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야 돼 하이팅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가시가 뜨끈뜨끈하네 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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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요 네 아 여기만 가면 돼 이제 저 똥 진짜 저 똥 똥이 거슬려요 쇠똥이요? 네 와 이거 진짜 이거 빡세 와 진짜 근데 이게 별로 어렵게 보이진 않던데 잡고 압 잡 잡 잡 잡 아T 꼬 잡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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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겼もう 이렇게 아 잠깐만 어디서 끼였지? 아 이게 왼손이니까 아 이거다 끝 오케이 도착 8분 54초 와 25분 걸렸다 자꾸 뒤로 나가지네 싱글해 보여줘 이게 싱글이야 아 이거 글러브로 바꿔야겠어 이거 아 글러브로 바꾼다? 맘에 안드나보네 아 이거 알겠다 됐다 여기 뭐야 근데 이 캐릭터 제 캐릭터랑 어울리는데요? 아 그래요? 약간 사막 스타일 그냥 떨어지고 이건 크게 어렵지 않던데 아 안 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별로 어렵진 않죠 다 어렵진 않았어요 이때까지 다음은 어떻게 어려워? 좀 더 많아질거에요 가야 될게 어 왜 여긴 보여? 갈 곳이 없는데 안보여 안보이네 찾아보자 아 저 위구나 아 저 위구나 잠시만요 금방 오시죠 아 잠시만요 네네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더 두려워 아니요 conduc 이거 한밤 쪽 갈랑 롤 롤 롤 에이 롤 에이 롤 에이 아멘 아이고 아 이게 은근히 아 아 아 대충 여긴 충분히 쉽게 할 수 있고 오케이 그냥 한번 갈게요 오케이 걸잉 누가 저를 붙잡고 계시는데? 네? 탑브레이드처럼 떨어지시는데? 아 베이베이 블레이드 너 노래 부르는데요? 누가요? 아 노래구나 어휴 깜짝아 1분 꼬리니요? 저는 1분 꼬리니 되거든요 생선상타스님 저는 1분 꼬리니 돼요 근데 옆에 같이 계신 분은 1분 꼬리니 안 돼요 아 저 초보여 초보 저는 1분 게임이 되는데 저 뭔데 왜? 저 아까 5명 됐는데? 같이 계신 분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 초보여 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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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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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전 같이 가고? 같이 조종해 주는게 아니라서 저는 기다려야 돼요 도착할 때까지 아 됐다 아 저도 이제 고스톱 마스터 되면 1분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 하긴 기다리고 있을게요 괜히 그만했나? 언제 마스터 하실거지 근데? 한 몇 년도 뭐야 뭐 잡았는데요? 그럴게요 밑에 잡으셨네 근데 이거 드릴 때면 못 갈 것 같은데 자살할게요 둘 다 들어올 때요? 둘 다 들어오기는 좀 잠시만요 화면 좀 세팅 다시 좀 할게요 말하는게 왜 안보이지 이게? 아 아 목소리는 들리는데 도데이션이 왜 잘 안보이지? 도데이션이 왜 잘 안보이지? 키워놨는데 빡세이지 빡세다고요? 네 잠시만요 요것만 잠깐 확인하고 올게요 어디를 투입으로 가셨나? 투데이션으로 가셨나? 왜 왜 투데이션이 왜 잘 안나? 안돼네 투입으로 하셨나 본래? 모라구 적은지 확인이 안되네 안돼네 투데이션이 왜 패드가 익히더라고 왠지 탐로구 사이버 평섬은 음 아 둘다 3분 꼬리인 둘다 3분 꼬리인? 3분 꼬리는 되죠 둘다 3분 꼬리는 되죠 억지로 끌고 가면은 3분 안에 할 수 있어요 3분이 뭐 어렵겠어 둘다 3분 안에 들어오시면은 만원 주신다고 하시네요 풍선은 상관없겠죠 그냥 들어가세요 풍선 합시다 그거는 제 맘대로 안되겠죠 제가 건 미션이 아니잖아요 빨리 들어와야죠 빨리 빨리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믿고 있습니다 미션을 깨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만원 날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천천히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5만원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라고요?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닌 것 같은데 3, 4시에서 했을 때도 3, 4분 했던 것 같은데 충분히 낄만한 난이도고요 편하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 안에만 들어오면 되니까 편하게 들어오세요 천천히 들어오세요 전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하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세요 풍선 찬스 한번 드릴게요 편하게 풍선 찬스 편하게 풍선 찬스 화이팅 편하게 풍선 어쨌든 편하게 aware 출판 끝 화이팅 까비 그러게요 미션 클리어 받게되면 제가 게임섬을 하나 해드릴게요 너무 오버인데 거의 6분 이내 아니면 5분 이내 그쯤은 할 수 있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네요 이거를 어떻게 잡죠? 아 죄송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저는 잘 뛰어 넘어왔죠 까비 그러게요 어 왜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거는 미니게임 하는건데 잡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잡지 마세요 아 물 잡았다 물 잡았다 떨어뜨려 떨어뜨려 제발 어떻게 이거 저희보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네 어렵나요? 아니요 됐다 어 주먹 쥐었는데 답은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자꾸 빨간불이 들어오지는데? 아 레드라이트 저 빨간불이 좋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여기 이거 왜 아 저 계속 잡아야 되군요 그렇죠? 아 저거 진짜 보러서 귀엽는데 아 근데 여기 어떻게 잡아요? 여기 붙잡으면 되죠? 잡아라 제발 아 코에 팔고 코에 팔고 코에 팔고 코에 팔고 됐다 됐다 하나 둘 셋 오 잡았다 잡았다 이거 어디 손이죠? 이거 어디 손이죠? 그러게요 저는 안 보이네요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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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될 것 같아 이제 10분 26초 확인 아 괜찮은거야 그러시지 누가 이거 누가 이거 이거 어디 가야되요? 그러게요 누가 자꾸 저를 붙잡으시는데 기생하시려고 누가 자꾸 붙으시는데 여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는 좀 어려운데 이거 막 이빨다 막 이빨다 막 이빨다 오씨 팔이야 금방 올라오시네 이제 네 네 네 네 아까 그 계속 점프하는거는 좀 에버할거 아까 그거는 음 그렇구나 아 죄송해요 저기요 부르셨어요? 아 그 얘한테 불렀어요 오케이 오케이 운영자를 불렀어요 운영자를 이렇게 보고싶어서 음 어떻게 생긴지 아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음 이걸 만든 정신이 있는지 이거 어떻게 가죠? 넘어오시면 돼요 편하게 넘어오시면 돼요 어려울거 없으니까 여기쯤? 됐다 편하게 넘어오시면 돼요 편하게 넘어오시면 되거든요 아 이거 이거 어떻게 가요 여기? 편하게 넘어오시면 돼요 아 여기가 강권인데 길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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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아... 잡아 잡아! 야 잡아! 따기? 아니 저거 왜... 아 이게 여기가 문제였는지... 됐다 여긴 이제 완벽히 마스터 있어요 약간 인디아나 조스 생각나는 넘어 가죠 그냥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부담까지 질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오세요 오 저기요 아 괜찮아요 편하게 클리어 하시고 가시면 되시겠네 근데 솔직히 이거 못 깨면 못잘 거 같아서 잠을 아하하하 오늘 밤 제대로 잠 못잘 거 같아요 네 오 품품이다 뭐야 왜 부서해 저기요 아 근데 이걸 깨려고 만든 거 맞지 이거 저는 여기 있으니까요 아 왜 이렇게 잘하죠 아니 별로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이거를 엔딩까지 보면은 저희는 이걸로 대전 대전할 수도 있거든요 누가 먼저 빨리 도착하는지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컨텐츠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 어떤 거요 일반 엔딩은 봤죠 다른 분들이랑은 일반 엔딩은 한번 봤고요 이거 깨려면 그냥 다른 분이랑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근데 저 이거 못돼서 아니요 같이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같이 재밌게 즐기려고 하는 거지 우와 편하게 하시면 돼요 어 될 거 같은데 뭐가 될 거 같은 이거 어떡하지 여기 근데 파일 데이면 안 터지죠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면 되죠 오 됐다 됐다 된다 된다 우와 드디어 됐다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이걸 편하게였어요 편하게 오케이 클리어 6분 22초 떨어졌대요 저는 괜찮아요 클리어 떴기 때문에 와 오케이 클리어 여러분들과 똑똑 우리 き ש 그리고 우리 여러분